안녕하십니까 티민양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있는 이 동네는 남구 대명동인데요 대명동에 영남이공대학교 바로 건너편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건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건물 이 건물입니다 이야 건물은 엄청 크죠? 대형 건물입니다 평수가 거의 대지평수가 거의 100평에 가깝구요 그리고 건물도 허실없이 아주 꽉꽉 들어차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 가격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뭐 요즘 이런 가격이 있나 싶을 정도에 나와있는 금액인데 11억대로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 전면만 봐도 건물이 크다는걸 지금 영상에서도 아마 느껴지실거에요 보통 영상에서 보면 그렇게 크기를 가늠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이 건물은 제가 건물 끝에서 지금 끝까지 걸어왔는데 한참 걸립니다 자 이렇게 건물 건물 매관 건물 전면입니다 건물 전면입니다 건물 전면입니다 건물 전면입니다 1점 필러티 구조로 주차장 있구요 주차장은 총 좌측편에 5대 그리고 우측으로도 여기 3대 이쪽 라인에서는 주차를 8대 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앞쪽 뒤쪽 해서 9대 10대 까지도 주차는 넉넉하게 충분하게 주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층은 뭐 어느 집이든 이제 1층은 다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부터 이제 주택이 있는 구조인데 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층 올라가는데요 총수 건물 관리하시는 분 총수하고 계셔서 영상을 잠깐 멈췄어요 여기가 이제 2층 구조인데요 여기가 전부 다 2룸으로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 한 칸 거실 한 칸 있는 구조인데 세입자 방 한 칸 엄청 좋습니다 세입자들이 여기 공식이 생기면 이 집이 크다는 걸 알고 바로 바로 세입자 임차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동일한 학생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 여기 임대라든지 뭐 세 놓는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올라오다 보니까 뭐 타일 상태라든지 타일이 좀 뜬 거 같은데 여기는 지금 수리를 싹 한번 다 하셨네요 겨울철에 이런 현상이 참 많이 일어나죠 2층하고 3층은 동일하게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2룸이 4가구 들어가 있어서 총 2룸은 8개 그리고 제리의 주인세대 쪽에는 3룸과 주인세대가 1가구 있습니다 이렇게 좌측이 주인세대 그리고 5층이 여기가 3룸이 자라서 건물에 가구소는 총 10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돼지 거의 100편 가까운데 10가구 정도 들어가 있으면 세입자방 크기 어느 정도 되실지는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옥상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옥상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좌측편에 보면 제가 옥상에 올라오면서 4층에 왼쪽이 주인세대고 오른쪽이 3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좌측편인데 여기가 주인세대 거실입니다 거실은 정남양 구조를 하고 있는 구조이고요 남쪽으로 보면 이렇게 앞산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옥상은 실질적으로 여기가 학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셔서 옥상은 크게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옥상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인데 지금 보면 옥상도 지금 영상에서는 안 잡히지만 이렇게 구배를 잡아놨습니다 물이 고이지 않게 바로 수채 구멍으로 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옥상 구배를 잡아놨는데 그래서 옥상은 전혀 물고임 없이 지금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주변 보시면 저는 옥상 딱 나오자마자 보이는 게 이랜드 타워 이랜드 타워가 눈에 보이고 그리고 건물 뒤쪽 편에 지금 예전에 시민고가 여기 지금 다 철거가 됐죠 지금 시민고 저기도 아파트가 지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기 이쪽 주변도 많이 이런 개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주변 발전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고요 그리고 길 건너편에 보면 여기가 바로 이제 영남이공대학입니다 영남이공대학 저 옆에 좀 높은 하얗색 건물은 여기 영남대학교 병원이고요 대학병원도 가까이 있고 영남대학 학생 수요까지 아주 풍부한 인데 수요가 많은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세놓기는 두말할 거 없는 위치고요 그리고 세입자가 좋아할 만한 방 크기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놓는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가격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주 큽니다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룸 8개 3룸 하나 주인세대 총 10가구에 대지가 323제곱입니다 건평이 565제곱미터 건축년도 2015년 2월에 중공이 났고요 주차는 총 10대 가능하며 면제 매매가 제가 11억대가 말씀드렸죠 11억 9천도 아니고 11억 7천만 원입니다 11억 7천에 현재 대출 2억 주인세대까지 모두 세를 놓은 상태입니다 임대보증금이 2억 8천 8백만 원 현재 인수가 6억 8천 2백만 원입니다 월세가 332만 원에 이자 제외하고도 265만 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뭐 월세도 200만 원 중만대로 나오고요 매매가격대 11억이면 요즘 뭐 지어지는 건물들 50평? 50평 건물보다 싸요 한 30평대 건물이 이 정도 가격이 안 나오겠습니까? 30, 40평대 이런저런 뭐 내용을 가지고 건물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물론 오늘 건물의 단점이라고 하면 진입도로가 부담분들이 부님를 분명히 나가기도 아주 좋은 위치이니까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